지난해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와중에 새롭게 사업 시작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분들도 지원금을 좀 받게 해달라라는 요구들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번 지원이 이따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2019년 11월 현재 영업을 시작했거나 하고 있어야 됩니다. 폐업, 휴업을 하게 되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전에 폐업한 분도 계시겠고요. 아예 2020년에 새롭게 장사를 시작한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소외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당국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지만 이런 기준 또 어떻게 좀 저 탈출구를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 나옵니다. 되게 안타까운 게 제 친구 딸이 2020년에 작년 1월에 동교동에다가 카페를 하나 열었어요. 이게 이제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많이 입소문이 나면서 한 두 달은 조금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점점 어려워지고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니까 결국은 외국인 손님도 끊어지고 우리나라 손님도 끊어지면서 그래도 좀 기다리면 낫지 않을까 해서 한 달, 두 달 피일 차에 이렇게 미루다가 결국은 지지난 달에 폐업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주변에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아까 폐업한 분들은 이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셨는데 그럼 휴 폐업한 분들은 못 받는단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폐업한 경우에도 또 아까 업종 기준에 맞아서 50만 원 정도의 장려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휴업한 분들은 굉장히 답답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 11월 현재 휴업, 폐업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들이 현재로서는 바꿀 수는 없지만 만에 하나 다음 지원금이 또 있다라고 한다면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지원금 지급 조건 한번 따져볼까요? 그렇죠. 재난지원금이 큰 틀에서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범기준이 있는데요. 매출액 10억 이하고요. 고용인원이 5인 이하여야지 큰 틀에서 어떻게 되든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행성 업종은 무조건 제한이 되고요. 병원, 약국 이런 분들도 피해를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 업종은 이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거죠.